미니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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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씨, 오늘 4월 18번째 뮤직뱅크 월드투어가 벨기에 엔트 워프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고만 봐도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뮤직뱅크인 엔트워프에 함께하는 것은 물론 오늘 뮤직뱅크로 화려하게 컴백한 슈퍼레이디 아이들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우기씨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윤지씨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번에 저희 슈퍼레이디로 돌아왔는데 아주 멋진 무대입니다 이따가 잠시 후 뮤직뱅크에서 우리 아이들 멋진 무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공개와 동시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번 타이틀곡 슈퍼레이디는 어떤 곡인가요? 네 슈퍼레이디는 아이들의 아주 멋짐 강함 강렬함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난 활동곡 퀸카의 포인트 안무가 챌린지 열풍이었는데 이번엔 어떤 안무가 있을까요? 네 슈퍼 워킹 취미라고 당당하게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윤지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렛츠고! 뮤직 큐! 슈퍼레이디였습니다 슈어씨 윤지인 씨의 포인트 안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만점이요. 감사합니다. 우기 씨, 슈아 씨의 점수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우리 윤진이 100점 만점이면 100점 못 자라요. 저는 200점 드리겠습니다. 200점? 네, 너무 잘했어요. 정말 훈훈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girl. 마지막으로 아이들 선배님처럼 진짜 슈퍼레이디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가사처럼 자신감 장착하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른 보고 싶어지는 아이들의 컴백 무대 바로 재채채 해볼까요? 그 전에 새로운 유닛 A6의 무대를 먼저 만나보시죠. 다 같이 뮤직 큐! 아이젠과 Delphine